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총선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질의의 핵심이 아니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는 단독직입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뭐 제가 상투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저는 1년 동안 새벽 4시쯤 되면 일어나는데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오로지 국가보험부, 국가보험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거를 정치적인 거를 제가 생각해 볼 그동안의 겨를이 없었습니다. 초대 보험부 장관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후보자로 추창이 되셨는데 그런 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초대 보험부를 정말 역사적인 반석에 올려놓겠다 이런 의지와 각오를 다지셔야 되는데 총선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의 기대에 국가보험부가 제대로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매번 선거에 출마를 하셨어요. 지난번 선거 때는 출마선을 했다가 사퇴를 하시면서 이후 나흘 만에 보헌처장으로 이렇게 내정이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사전에 자리를 보장받고 후보를 사퇴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후보자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살아오면서 해왔던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보면 정치적인 의지, 욕망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내년 총선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출마 선언을 하고 며칠 있다가 사퇴를 하고 보헌처장 임명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생환경을 끼고 지적을 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 질의의 핵심이 아니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헌처가 보헌부로 막 승격이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부족한 걸 100% 다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아직 생각이 없다. 그럼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네요. 저는 혹여라도 출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후보자 지명을 본인이 스스로 거부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은 총선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공무원을 사퇴를 해야 되니까 고작 6개월 초대보험부 장관직 수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청문회에서도 단호하게 내년 총선 출마할 때도 없다. 초대보험부 장관으로서 보험부를 정말 역사적인 반석에 올려놓겠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제대로 못하신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박민식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소신 있는 그런 정치활동을 해왔던 모습에 비춰본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보험부한테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